강주 5.18의 죽음의 영들이 강주를 듣고 있습니다. 강주를 한 번 더 오라는 마음을 주셔서 강주에 가면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가 기도 도중에 사도행전이 생각이 났고 안디오 교회를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네비에 찍고 안디오 교회를 치고 안디오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오는 도중에 정말 놀러온 것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 탑차의 앞에 예수님의 사진이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교회들 일곱 교회들 그 다음 불칼을 든 예수님 여러 장면으로 탑차에 예수님의 사진이 나타나서 거기 대구차였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뒤를 계속 우리가 신이 나서 사진을 찍으면서 따라왔었습니다. 따라오니까 여기 와서 안디오 교회 다 왔을 때 그 차는 우측으로 가게 됐고 우리는 안디오 교회에 도착을 했을 때 너무 기뻐서 마당에서 우리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전도사님과 장모님을 바깥에 뵙게 되어서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왔을 때 목사님을 뵙고 WCC 반대하는 것도 우리가 몰랐는데 반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지체가 WCC 통합척에 있으니까 찬성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분이 통곡을 하면 울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본당으로 올랐는데 본당이 오니까 우리가 왠지 모르게 얼마나 통곡이 나왔는지 정말로 우리 팀들이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정말 너무 예배하기 좋더라고요. 이 앞에 눕어서 할 수도 있고 이래서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드리고 난 쓸 때 여기 임재도 강했지만 목사님 모습이 저 작은 탁자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극렬함이 왔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것 때문에 너무 울었고 WCC 때문에 그 반대 운동한다고 씨름하시는 목사님을 봤을 때 너무 저희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주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한 여섯 번째 오고 나서 이제는 그만 가야 되나 어때야 했는데 목사님이 아직까지 불이 덜 붙어서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정말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왔는데 4월 달에 함께 기도회 모임에 왔을 때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회계 운동하는 조 아브라함 목사님이란 분이 대구에서도 한 번 했는데 저는 참석을 안 했지만 우리 그 지체 한 두 분이 그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저한테 강조해 가는 걸 알고 강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목사님 대함에 목사님도 부담을 느끼실 거고 그래서 제가 주부를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정식으로 의뢰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그 조 아브라함 목사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6월 6일 날 우리가 검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식할 때 우리 조 아브라함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식 기간 동안에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도 우리가 팀들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아침에 너무 눈물이 많이 쏟아졌어요. 새복에 그래서 너무 여기 아침에 한 두 시간 동안 엄청 울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WCC 반대 때문에 조 아브라함 목사님이 해결하시고 눈물을 흘렸을 때 하느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제 한 상에 뭐가 보였냐면요. 이 앞에서 유다의 사자가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게시록 5장 5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이지만 또 이 밑에 바닥에서도 또 유다의 사자가 나타나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나가면서도 또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에서 유다의 사자의 그 구름을 사진을 또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침들이 여기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봤고 또 물들이 흘러서 강조 땅으로 덮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조가 가장 서투런 걸 듭니다. 가장 견고한 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정강은 전도사님 유튜브를 듣고 나니까 우리하고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간증할 때 이 강조가 변하고 강조와 불이 붙으면 정말 한국이 변하고 그다음에 북한문이 열리고 온 유럽으로 열방으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처음부터 응답을 받고 진행을 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13번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정말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역사가 이국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때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가는 게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조하버람 목사님을 연결하기 너무 감사한 것이 조하버람 목사님이 교회에서 알리아 운동을 하시고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15년 전부터. 그래서 고토에서 600만 명들이 사실 12지파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사실 12지파가 돌아오는데 이 한국을 쓰십니다. 사실은. 거기들 그거에 응답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갖고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직까지 이스라엘까지는 안 늘려주셨는데 그 아브라함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래서 저희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매주 한 번씩 산에 가서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거 놓고도 기도하고 조보 아브라함 목사처럼 판에 가서 계속적으로 기도는 못할지언정 저희들이 정말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주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정말 강도 만난 사마리아 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올수록 강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 귀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더불어 정말 이 연합이 또 8.15 때도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는 작년 3월 1일 날 처음으로 강화물 한 번 가보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한 번 갔었거든요. 그 집회에. 그런데 이번에 8.15에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요아소처럼 거기서 요사 군대들이 싸우고 여기서는 또 2박 3일 금식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한국에 있는 6만 5천 교회 잠자는 교회들이 침묵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잠자는 죄를 깨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아고란 목사님의 그 하시는 회개운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정말 이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8.15, 8.17일에도 많은 중국적으로 동서남부 사방에서 온 열방에서 다 온다고 했거든요. 온 열방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다 여기에 참석을 해서 지금 무등산의 5.18 용이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정말 힘차게 기도할 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미 승리 안 해놓고 있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가 증가를 받고 니오다넬의 그 머리라는 줄이 파재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 강조에서 불길이 온 열방에 이스라엘까지 정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우리 한국을 제사장 나라 정말 그 알리아 운동에 그 열두 집안이 돌아오는데 마지막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아브라 목사님이 몰몬계를 빼면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했습니다. 성교, 대국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몰몬계는 2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마지막 때 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저희들이 한 두 번, 세 번 갔는데 윤순영 목사님이라고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분이 이사야 55장을 코리아로 부르시면서 한국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받는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계속 이 안디오 교회가 이스라엘을 열릴 뿐만 아니라 이 우리 한국을 살리고 지금 사실 비상령 상태 아닙니까? 겹령 상태입니다. 지금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깨어있는 기도 용사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요. 저의 짧은 간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